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구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명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그러니까 이제 이게 1PC 2PC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이제 JTBC가 첫 번째 보도했던 김한수 태블릿 PC 계약서 위조 그 계약서가 위조가 됐는데 공범들이 많지만 그룹 총수인 SK 채태원이 연류가 돼 있는 무지막지한 사건입니다 채태원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른 대기업 총수보다 훨씬 비열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또 협격한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로 문재인 정부 때 승승장구 지금 현재도 윤석열 정권에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재벌 총수 중에 한 놈입니다 참 파렴치하죠 뭐 우리가 내면적인 것까지 알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SK 채태원은 생긴 것부터가 우락부락 조폭 두목처럼 생겼어요 하는 짓도 그래요 그리고 조강지처를 대놓고 버린 놈입니다 전국민들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지 잘났다고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자의 최후도 볼 것도 없이 최악의 법정 최고용을 맡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일명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 재판이 어저께 첫 공판이 열렸어요 자 이놈의 거는 도대체 몇 년을 끄는 겁니까 이재명의 재판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2년을 넘게 끌고 자빠졌구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짓거리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 엄천이라는 판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SK 채태원에게 돈을 먹었는지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사후 뇌물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안 처먹더라도 나중에 SK편을 그냥 들어주고 좋은 자리 또 많은 돈을 수확하기 위해서 대놓고 야 증거 다 없애버려 그전에 증거도 없애버리고 증거 제출하지마 아 그래 닫아 그냥 니네 다 법정 구속시킬 거야 이런 놈에 반해서 이번 재판부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또 SK의 뇌물과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어제 재판만 봤을 때는 제대로 된 논리로 재판을 하는 그런 판사들이다 좀 이따 실명도 공개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명예훼손권이에요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사용했던 개통도 하고 요금도 내고 지가 선임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사용을 했던 그 태블릿 PC를 채소원 씨에게 덮어씌워서 재물로 삼아서 어떻게 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탄핵 및 구속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공작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검사와 김한수와의 계약서 위조를 했고 그 계약서 통신사가 SK텔레콤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채태원이가 SK텔레콤 사장으로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작이 자꾸 드러나고 밝히다 보니까 중간에 본인이 사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두 번째 조작을 하게 돼요 일단 1차적으로 김한수와 검사가 머리를 맞대고 원래 기존의 태블릿 PC 계약서를 막 뺏겼습니다 원본을 두고 막 뺏겼어 그 과정에서 온갖 조작들이 남부했죠 그게 터지고 이거를 막아보겠다 해서 두 번째로 채태원이가 법정에 제출했던 거 이것도 또 조작이에요 이거 역시 김한수 필적 감정으로 나왔지만 쌓인부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써야 될 부분이 있고 안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출고가가 얼마라든지 태블릿 PC의 일련번호라든지 요금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무수히 많은 거 우리가 적지 않아야 될 것까지 다 뺏겼어서 그게 이제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이거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또 들고 나온 게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예요 근데 그게 가입자명이 윤석땡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공교롭게도 윤석땡인데 싸인은 기존에 조작했던 김한수의 싸인과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김한수하고 김한수 싸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두 번째 제출한 건 더 터무니가 없죠 가입자명 고객명은 윤석땡인데 싸인은 김한수 싸인 요것도 다 필적 감정으로 싹 다 밝혀졌어요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공판검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수사검사하고 공판검사하고 틀리잖아요 조작검사들이 따로 있고 수사검사가 따로 있고 이제 공판장에 나온 공판검사가 따로 있는데 아주 기이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판사가 기존의 조작 판사나 재판관보다는 논리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인정할 만한 공인이 필적 감정을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판검사가 자기는 모른다 난 모르겠다 자기가 보더라도 쭉 설명을 하니까 이거 뭐 초등학생이 봐도 다 조작이 된 거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모른다 모르세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SK 최태원이라는 놈이 이렇게 명백한 조작이 밝혀졌고 그런 사실을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번째 윤석댕이라는 계약서를 뒤밀 때는 본인이 사장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취임원에서 두 번째 조작 증거를 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묵묵부답으로 버티고 있다가 지가 되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엄철 같은 그 전 판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증거도 다 버려버리고 또 앞으로 증거를 디밀겠다 그러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예 필요 없어 또 녹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녹음도 하지마 왜냐 본인이 인민재판을 했다는 걸 밝히기 싫으니까 녹음도 하지마 이런 놈이 엄철이었는데 이번에 재판부의 재판장이 누구냐면 권성수라는 분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 다 재판장 권성수 재판관인데 이분이 지금 SK텔레콤에 대한 정보통신만법 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했어요 근데 나름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재판을 판사로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권의 협박과 아니면 SK채태원의 회유 협박 또 돈 사후의 뇌물 이런 걸로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필적 감정이 100% 이뤄졌는데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공인기관에서 필적을 감정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필적 감정하는 감정사가 또 SK채태원의 뇌물을 먹는다든지 정권의 협박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김하수께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의 지금 행태를 보시면 기존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지지단달보다는 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판사로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그 필적 감정을 떠나서 저는 이게 국민재판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관이 물어봤는데 이 공판검사가 난 모르겠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해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판검사도 포기를 한 건지 그리고 또 수사검사한테 아 니들이 안 왔다 난 모르겠다 내가 보더라도 이거 명백한 조작인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또 정상적인 검사와 판사가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도 안 찹니다 써야 될 거는 안 쓰고 유락시키고 쓰지 말아야 될 건 막 쓰고 그리고 두 번째 채태원이가 제출했던 그 태블릿 계약서를 보시면 거기는 아예 고객명도 가입자 명도 윤석댕이라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명예 동행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명백한 위조죠 고객명이 윤석댕인데 기존의 김한수 사인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심지어는요 한동훈이 법무장관할 때 어떤 짓거리 했냐면 이놈이요 이놈이 다 수사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채소원 씨 잡아넣을 때 김한수께 아니고 채소원 거라고 온팡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 지랄 해놓고 내 거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채소원 씨는 니들이 내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겨먹으냐면 보자 이거 나 태블릿 감정을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받아내는 과정에서 1심에서 이제 한동훈이 패소했죠 돌려줘라 재판부에서 태블릿 돌려줘 근데 한동훈이가 뭐라 그럽니까 재판부의 판결을 불복을 해버려요 그리고 채소원께 아니래 기사 뒤져봐요 채소원께 아니래 그러면 뭐야 그동안 채소원 거라고 엮어가지고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조작 날조했던 네가 수사했던 게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채소원께 아니래요 한동훈 이놈이 그러면서 항소를 한 놈이에요 법이고 뭐가 없어 이 새끼야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채소원씨는 뭐 뇌물도 아니고 태블릿 PC로 국정농단을 한 것도 아니고 뭔 죄로 지금 8년이 넘게 구속을 시키고 감금을 시켜놓냐고 도대체 뭔 죄로 8년을 넘게 감금을 시켜놓는 거야 뭐 채소원씨가 사람을 죽였어? 아 뭘로 잡아놓냐고 니들이 잡아놨다라는 범죄는 다 입증이 됐잖아 무죄로 다 판결이 났잖아 그럼 풀어줘야 되잖아 그게 법칙 아 기본적 상식 아닌가 법을 떠나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8년 동안 삽니까? 근데 범죄 혐의를 덮어씌우고 8년 동안 옥골을 채소원씨를 옥사를 시켜놓고 있고 사람이 다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이놈들은 지금 범죄가 무죄로 판결이 났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줘 이게 뭐냐고 이거 무슨 북한이야? 내가 했잖아요 진실을 완전히 터뜨리지 않으면 채소원씨는 절대 못 풀려난다 아쉽지만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 문재인이라는 놈이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조국이라는 놈이 만들어놓은 거고 절대 못 풀려나요 내가 봤을 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채소원씨는요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채소원씨는 애초부터 재물로 딱 타케팅이 돼 있었고 모든 이 탄핵 전국에 벌어졌던 국정농단 관련 다 풀려나고 3명복권됐는데 채소원씨만 이렇게 8년 동안 살고 있다는 건 재물로 한 인생이 지금 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법치주의의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여지세요?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선동이자 모든 것이 꾸며진 또 가공이 된 혐의였다 그리고 채소원씨는 탄핵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재물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을 낼 수가 없어요 죄도 없는데 있다고 했지만 다 무죄가 났잖아 해석이 불가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